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3월 17일자 중앙일보에 이철호 칼럼에는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그런 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가라는 그런 주제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발췌하고 저의 해설을 좀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 번 마음 먹으면 잘 바꾸지 않는 편이다.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마음을 돌리는 딱 하나의 마법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다. 14년 전 친노 폐족 트라우머를 건드리는 것이다. 어제 문 대통령이 LH 사태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민변 참여연대의 폭로가 나온 지 2주 그리고 아홉 번째의 공식 언급만에 처음 나온 사과다. 누군가 LH 사과 없이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힘들다고 건의한 게 아닐까 싶다. 저의 해설은 사고의 견고함 사고의 완고함 사고의 철옹성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혀왔고 입혀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혀왔다는 것은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은 상태에서 밀어붙여서 엄청난 피해를 끼친 그런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LH 투기 의혹이 국민의 힘이라든지 또 야당과 가까운 그런 단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최초로 폭로한 주체가 민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편에서 폭로를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호철 칼림리스트의 주장입니다. LH 사태는 조국 사태와 비교하면 전혀 딴판이다. 예전 같으면 진보 쪽에 물타기 신공과 진영 대결로 간단히 제압했을 것이다. 김 모 씨가 뭔가 냄새가 난다 언모론으로 맞장구를 치면 류 모 씨가 재벌 같은 민간 부동산 투기보다도 차라리 공기업 LH 직원의 투기가 훨씬 낫다라고 우겨설지도 모른다. 저희 해설은 이번에는 어떻게 해를 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잘못된 일 그러니까 막 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그쪽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부정의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나서기가 어려운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호철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LH 사태는 고약하기 짝이 없다. 같은 편인 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했기 때문에 반격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의 해설은 이것이 참 뼈아픈 그런 지적입니다. 같은 편이 같은 선수끼리 서로 그냥 고발 폭로를 한 겁니다. 같은 선수들은 서로 잘 압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아마도 쉽게 그렇게 반박을 하지 못하는 데는 폭로한 당사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렇게 모질게 준비했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 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내부에 폭발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폭로를 감히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호철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의 유시민과 김어준 같은 선수들로부터 입을 다문 채 숨을 죽이고 있다. 여기에다 문파들도 코로나19 때문인지 몸조심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이번 LH 사태에서 레임덕의 불길한 징조가 어르렁거린 것이 이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몰려나와 내가 변창흠이다. 우리가 LH다 이렇게 외쳐댔었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다. 인터넷에서는 코로나 아니었으면 주말마다 촛불 집회에다 탄핵이지. 코로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아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제대로 안 들여왔나? 이렇게 조롱하는 보수 쪽의 댓글이 넘쳐난다. 빼앗은 그런 거를 이호철 칼를리스터가 적었습니다. 저 해설은 3권을 장악하고 검찰을 풍지 박산으로 만들고 공수처를 만들고 그것도 심이 안 찼어.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중수처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이런 모든 무리수들이 결국은 두 가지 목표를 향한 것이다. 첫 번째는 레임덕을 방지하고 다음은 퇴임 이후에 확실하고 확고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무리수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권력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백 명이 죽어 나가더라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왁왁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꼼짝달싹할 것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국민들이 재앙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어떻게 재앙할까 이런 궁금함이 이호철 칼를리스터에 그래도 불구하고 떠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으면 선거라는 것은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응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선거라는 것이 응징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도 의심이 드는 것이죠. 이호철 칼를리스터의 주장처럼 레임덕 운운이 크게 의미가 있는가 정말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는가 이런 회의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철벽처럼 다 막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이호철 칼를리스터의 또 다른 주장입니다. 친문들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최후 방어순을 문 대통령과 양산 사주로 후퇴시켰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보수 야당이 봉화마을 이꼴은 아방궁 프레임을 문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윤건역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사진 강남 한평과 시골 양산 한평이 갔나라고 이렇게 반발한다. 하지만 워낙 수세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군을 지키기가 버거운 분위기다. 오죽 답답했으면 최척근 출신들이 그렇게 윤건역 의원이나 그다음에 노영민 실장은 다 최척근이지 않습니까. 보다 보다 못해서 아마 그분들이 나섰을 겁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한 일을 두둔해야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세력들도 나서기가 힘든 것이죠. 잘못한 주군을 감싸는 일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성심의 표출로 보일 수 있지만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좀 천박하고 쿵색하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다음은 이호철 칼렘리트의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양산사저 비판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한 것은 과민 반응으로 보인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사저와 면적이나 가격 따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온 사이를 고통과 분노 속에 몰아넣고 나 홀로 편안하게 양산사저로 돌아가려는 느낌 자체가 불편한 것이다. 이제라도 농지 형질 변경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잡겠다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댓글로 대응했다는 사실이라면 불편한 상태를 들킨 것과 같다. 여유가 있으면 그런 비난의 댓글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일체 대응할 수 없는 것인데 내면 세계가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 한 가지 사례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월 첫을 칼림리스트의 글을 읽고 시문 하단의 H님이 댓글로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난 4년간 전직 대통령을 감옥살이 시킨 그 악행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양산에서 편히 살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한 무리수가 있으면 H님의 지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한 무리수를 사용해서 H님의 그런 지적을 무색하게 털린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레인북 방지와 퇴임 이후의 안전반 학표를 위해서 더 심한 일을 도모하는 일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은 옳은 일을 옳게 반듯하게 하는 것인데 그 옳은 일이 행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속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북 방지와 퇴임 이후의 안전판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확고하게 구추하겠다. 이런 그런 욕심 때문에 더한 무리수가 나오지는 않을까 이렇게 시민으로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